1. 넷플릭스 우리가 넷플릭스 한 번 얘기를 해봤지 잠깐만 그럼 오리진 하나요? 넷플릭스 고! 밥 언제 먹을 거야? 라이더한테는 이게 필수예요 멋입니다, 멋! 요니섹스 아, 이소리야 먹보아, 털보 넷플릭스에 반응 중인 게 뭐야? 먹보아, 털보 키스 오우 뺏어 와, 끝낸다 야, 여기 진짜 너무 좋아 이번 먹보와 털보 프로젝트는 재밌겠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